우리 아이가 올해는 고민이 엄청 많아 방황을 좀 많이 하실 거야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전공이 뭐예요 원래는 카지노였는데 없어요 지금 근데 왜 그걸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요 본인은 뭐하고 싶은데? 저는 뭔가 제가 전문적으로 좀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네 근데 그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막연하잖아 너무 맞아요 너무 막연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면 가닥이 없잖아 루퍼가 근데 카지노는 아니라고 생각을 내렸어요 그럼 다시 시험 볼 거야? 네 수능을? 올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잡생각이 엄청 많이 들 건데 맞아요 지금도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원래 네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단 말이야 체력도 조금 많이 딸렸고 그치? 열심히는 했는데 네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복잡한 거 못해 그래서 실력이 조금 수능을 보기에는 올해 진짜 내 영혼을 갈아야 되는 느낌? 일단 마음이 안 잡혀 아이야 마음이 안 잡혀 일단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왔으니까 원래 이 나이대에는 점을 안 봐줘 내가 그래요? 근데 왔잖아 지금 네 본인은 사무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학업보다 보고 싶은 게 있긴 있었는데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얘기를 해봐 제가 22년도에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심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었어서 어떤 안 좋은 일? 그때 좀 여러 가지긴 한데 그때 초반에 이제 오빠한테 한 번 집에서 맞았던 적이 있어서 친오빠 네 그래서 그게 좀 트라움으로 남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언니 집으로 갔었어요 제가 언니가 두 명인데 근데 언니 집에서는 오빠가 언니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다가 아빠가 갑자기 내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한 말에는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근데 좀 심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아이야 네 일단은 본인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지금 봐야 될 점사가 아니야 응? 점을 본인이 보러 올 게 아니고 네 부모님이 보러 오셔야 돼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너 역시도 지금 우울증이 조금 이빠이 왔잖아 어 네 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못 믿겠고 응? 솔직히 식구 하나하나 구성원들도 다 못 믿겠어 너는 지금 그러니까 외톨이 같은 느낌 응? 아니야? 그냥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거처는 지금 어디서 있어요? 아산에는 아빠 계시고 아 지금 거처요? 응 지금 여기 인천 혼자 살아요 혼자? 네 그럼 그거 뒷바라지는 누가 해주셔 아버지랑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반반씩? 응 응 근데 그 지금 그 지금 집안에 지금 어르신도 조금 돌아가신 것 같고 집안 식구 중에 지금 집안 식구 중에도 누가 조금 돌아가신 흔적이 조금 있으시다고 몇 년 상간 안에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할머니요? 응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상문에 지금 집안이 조금 숙대밭이야 네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점을 보러 와야 되고 아버지가 점을 보러 와야 되는 상황이야 정리를 할 때 근데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어? 우리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어른들의 근심으로 인해서 네가 울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너는 엄마도 사실은 믿고 아빠도 밉다 아니야? 맞아요 응 서로 잘났다고 하고 어? 서로 미워하고 어?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아빠가 잘못하신 게 조금 많으신 거 같아 아니야? 맞아요 응 아빠 여자 없어? 잘 모르겠는데 없는 거 같아 네 어? 없는 거 같아? 네 근데 아빠가 좀 폭력성이 좀 있었어? 네 어? 때리고 막 이런 거? 전 때리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뭐 오빠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언행 같은 게 조금 폭력성이 조금 있고 난폭하다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조금 없으셨어? 있었어요 응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 네 근데 일도 조금 잘 안 되신 거 같고 맞아요 응 사업하셔? 네 사업하셔 어? 사업도 조금 많이 기울은 거 같아 응 많이 힘드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신 이런 관제 말고 다른 관제 네 소송 같은 게 조금 복잡한 게 조금 있으신 거 같아 돈을 못 준 것도 있으시고 받을 것도 못 받고 그치? 응 그러니까 집안에 청체적으로 우한이 지금 많이 들은 거야 응 근데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 응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공부를 만약에 예를 들자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계셨다면 너가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네 공부를 따로 하면서 편입이라도 했겠지 그치?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응 다 울고 가야지 네 속이 편할 거니까 아니야 응 마음을 지금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내가 오늘 할 일일 거 같아 응 그치 응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잘못한 걸로 인해서 내 딸이 너무 힘들거든 응? 응 이건 어른들이 풀어야 하고 어른들이 풀어놔야 될 숙제인 거야 어? 야 이제 21짜리가 이제 야 너 진짜 체구가 너무 작거든 중학생 초등학생 최고야 아 그래요 어 키가 너무 작고 몸도 너무 애소하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아이가 올해까지 해서 잘못 올해 마음을 못 잡으면 네 서른 넷 다섯까지 방황하거든 너가 그럼 길게 방황을 하잖아 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시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약간 회계 쪽이나 네 세무 쪽이나 행정 쪽 있지 네 이쪽이 조금 맞으실 것 같아 그럼 문과 쪽이 응 그쪽이지 암만 해도 응 왜냐하면 본인이 응 어 뭐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래 응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차라리 꼼꼼은 하거든 아이가 어 꼼꼼하고 차분한 게 좀 많거든 네 그래서 회계나 세무 쪽이나 어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음 제가 이과 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과 어느 쪽 저 감공이 어 감공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과 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응 네 응 우리 자손나비가 약간 나라녹이 있어 그래서 나라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 사주야 아 응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같은 신기운도 조금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감정에 너를 많이 띄어 응 이게 내 마음인지 남의 마음인지 몰라 네 어 그래서 무당의 관이나 네 어 나라에서 쓰는 관이나 별반 차이 나지 않아 네 이해했지 그래서 관을 쓰는 게 우리 아이가 더 나아 그래서 행정직이나 네 어 세무 쪽이나 해서 차라리 세무 시험을 보던 응 응 행정 쪽으로 해서 행정직으로 가든 네 그거는 너의 자유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네 신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조금 대학을 다녀도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네 고생한 택가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빠른 기름길이야 네 이해했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리고 지금 신적으로 봤을 때 어지럽고 네 그 다음에 집안 형편도 많이 지금 그닥 좋지는 않으시거든 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지금 아픈 상태야 네 두 분 다 출혈이 너무 심하셔 네 저 건강원도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응 아빠 엄마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으신데요 괜찮아요? 네 아버지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건강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원래 진작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참고 사신 것도 맞아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거야 지금 마음 쪽으로 그러니까 몸은 몸은 편하고 정신적으로는 편한데 마음이 힘들어 엄마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여력이 지금 좀 힘드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원기 회복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힘이 되는 거는 네가 다시 공부하고 화이팅 엄마가 너 이제 공부 포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겠지? 네 그치?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점을 보셔야 되는 점이야 나머지는 저 그 제가 연애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오랜 남자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그 전 사람이 제외 그런 건 못 볼까요? 네 그 점은 저가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안 봐주고 싶은데 아가? 네 그냥 흐르는 인연인데 이해하셨지? 더 좋은 사람 만나요 네 알겠죠? 네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안녕